뭐부터 조사해야 하는 것인가? 뭐지? 그냥机이요? 나는 빵을 고른 거였는데 음? 이 빛의 빛이 뭐지? 확대는 안 돼요 뭐지? 뭐지? 음... 그냥 앉아보자고 앉아보자고 꽤 어두워? 꽤 어두워? 뭐지? 이게... 뭐지? 네코의 출입구지? 네코의 출입구지? 응? 너 먹을 게 어디로 들어왔냐? 정신 차려 보니까 그냥 수갑에 묶여있던 거 주인공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건가? 네 밥은 한 번에 출입할 수 없지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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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배고파서 그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곳을 찾아봅시다 어디 어디? 이거의 오카게에 맑크라이잖아요 글쎄요 맑크라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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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곳은 무서워한다라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고마워 뭐지? 수갑을 푸른 힘으로 이 벽을 두드리면 수갑을 푸른 힘으로 이 벽을 두드리면 이스의 도기처럼 벽을 무너뜨리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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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하하 하하하 하하 저거 유리감연에 그 눈 아냐? 무서운 아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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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아래 하하 여기에 나가야 할 것 같지 않나? 마트레스도 가다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 게다가 수갑에 묵혀 있었으니까 여기 침대에 누워 있을 일도 없었을 텐데 뭔가 이벤트가 있네요? 네, 너가 정말 육체라고 말하자면 봉헌할 때 쓸 수 있는 스킬라든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모범할 때 쓸 수 있는 스킬라든가 마법을 유령이 돼가지고 지금 마법도 못쓰게 되는데 지금 마법도 못쓰게 되는데 오늘의 정보를 살펴보는 중 두 번째는 바로 앞뒤에 도착해서 두 번째는 한 번도 제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 번째는? 다시 한 번도 제거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네, 여기서는 일단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 지금 뭐하나? 이는 왜? 이는 왜? 이는 왜? 이는 왜? 이는 왜? 알고보니 쿠르쿠르 였던 거임 용사인데 클래스가 도적이야 어깨더라 이는 왜? 너가 정말 육사이라면 신전에도 전쟁을 할 수 있겠지? 신전에도 전쟁을 할 수 있겠지? 용왕에게 세 개의 반절을 주겠다고 그 제의를 받았을 때 덥석 우른 용사였던 거야 하읍 그는 그는 이게 질단의 빈이 보일 것 같지? 어이. 예전에는 이는 이런 질은 스크도 구성들인 《 》 《 》 《 》 じゃ、その銅像をもう一回調べてみましょう! 《 》 何かしら? この窓がないと、はさか夜かもわからないわね。 今日は明るいし、晴れているのかしら? 。 《 》 どれどれ делают、何のためのためのテーブルなのかしら? 《 》 《 》 근데 내가서만 정해진다 또한 그것을 정해진다 둘 다 정해진다 이 상황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두면 여기에서 돌아가야겠지? 이 상황은 ゆにコーン. ゆにコーン. 갑자기 이야기했어요. ゆにコー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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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何か大きい音が鳴ったわよね? この銅像に手を置いた瞬間だったかしら? 한 번 더 조금만 올려봐라. 그럼, 한 번 더 조금만. 양손으로 체중을 치러가지고 그걸 스탠딩시지 살짝 내리는 걸로 표현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컬러링이 그 에프넴프 카오스 찬플의 카오스화 된 블랙아트 그 컬러링이네요 눈 색깔이라든가 카오스화 된 블랙아트 몇 번 슈퍼로봇 대전에서 블랙느워로 나올 때 써봤었는데 시간이 있네 시간이 있네 나, 왜 움직일지?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전기로 움직이나? 방탈출 게임입니다 이걸 순서대로 누르면 되는 거였어? 욕심라고 쓰고 괄호 치고 도둑 욕심라고 부끄러워 뭔가 듣지 않나? 그니까요 막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뭔가 수상적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게다가 틀레파시로 사념으로 직접 용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또 한 명의 공주 나라 이름은 아리아라라인데 또 공주 이름은 아리아야? 새성명인가? 유독님의 성적에 제이나이매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이나이매을 지키는 것을 요청해주세요. 제이나이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또 공주가 하나 더 잡혀있는 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뭔가를 지키는 것만, 제이나이매을 지키는 것을 신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이나이매을 지키는 것을 요청해주세요. 神여! 이 멋진 세상의 축복을! 제일 먼저 제이나이매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진 현실이 있을까요? 어떻게 가진 현실이 있을까요? 너무 exhaustive. 그래서 안쪽으로 Cela 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글 examine. 좀 더 가진 현실이 있습니다. 이 바퀴즈에 붙잡으면 어떨까요? 아, 알겠어? 잔짓 하도에는 오자쿠마 부력을 꼭 붙잡아야겠다. 그래도, 견적과 부술을 한 번씩 배우고 싶어서 안심하자. 일반 남성 5명 정도라면 맨손으로 쓰러뜨릴 수 있다고? 네, 나의 면을 보고 있어 근데 안 볼 수가 없어 화공에다가 휘둘러봤자 주인공은 유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물리적인 타격을 할 수가 없어요 잠시만요 심심해서 입장에 걸린 것 같다 너는! 부끄러워 지는 식사로 능력한 거 같고 잠시만요 무너진 고단에 뭔가 또 있네 으으음... 야파리 침에 너가 나중에 나야 할아버리 사스카 사와드 미 마셔 으음... 2 차우차 LRL 람브에 인기 를 긁는 람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崩れて読めないわね 押すしかなさそうね 押すわよ! 本当に押すわよ! 누르면 안 되는 버튼 누를 때 그... 전형적인 클리셰돼서 知らないからで! はぁ... 何だろう 心配して損失しちゃったじゃない ランプが点くだけだったのね あ... あらっ 何だろう 心配して損失しちゃったじゃない ランプが点くだけだったのね はぁ... 何だろう 押す順番が重要だったりする? 모르는 횟수 위에 적힌 거하고 아래 누르는 순서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버튼 수가 적어가지고 경우의 수는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찍다 보면은 됐네요 자... 병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아리아라라는 아리아姫도捕まっていたの? 그것도隣의 병원에... 그것도悩む事? 내가 배가 고파서 화가 났어 일반 남성 다섯 명 정도는 맨손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애가 아리아姫도 대사량이 얼마나 돕겠어요 그정도 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력을 이끌어내줄 근력의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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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